지금부터 새로운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동작하는 기계들이 똑똑해진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어떤 개념들, 기능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대사회에서 동작하는 기계들이 똑똑해진 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도구입니다 자, 살펴보시죠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웹사이트에 방문한다든지 또 파일을 열어서 수정한다든지 지운다든지 또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기능 하나하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A라는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B라는 기능을 실행하고 기다렸다가 C라는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하나하나의 기능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이 있고 그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반복되는 일을 누구한테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고용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기계에게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몇몇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컴퓨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순서대로 컴퓨터가 해야 될 일 다시 말해서 순서대로 실행되어야 될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순서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충분히 혁명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인데요 바로 이 코드가 혁명적인 도구입니다 여기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중간에 무언가를 빠트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명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작업을 우리가 매우 자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직접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괴하게 맡긴다면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실행되는 일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보다 인간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명적이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실행된 순서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저 기능이 실행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기능이 실행되게 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실행되도록 하는 것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고안되어 있는 도구가 바로 반복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것 안에 그 실행되는 흐름을 바꾸는 반복문이나 조건문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퉁쳐서 제어문이라고 부르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 제어문이라는 도구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제어문을 이용하면 컴퓨터를 똑똑하게 할 수 있고 컴퓨터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제부터 우리 곧 조건문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그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웹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주소가 주소로 이동하겠죠 그런데 아이디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에러로그를 켜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 값이 없는 주소로 방문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뜨고요 이 에러를 보니까 여섯 번째 줄에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즉, 아이디 값이 없는데 우리가 아이디 값을 조회하다 보니까 파이썬이 이상한데 일 안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딱 뻗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런 이상한 이름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페이지를 복제해서 index underbar no id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index underbar no id에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코드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페이지 아이디를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welcome 이렇게요 그리고 자, 그리고 index no id를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해볼까요 back 하고 그럼 이제 이 링크는 index no id가 되면서 welcome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디 값이 있는 페이지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index.py 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이 여기만 달라지는 인덱스 underbar no id 라고 하는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념을 배우는 것은 그것대로 우리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모른다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야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잘 보면 제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때요?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배울 때 우리가 중복을 없앨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였어요? 가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를 바꾸면 전체가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가 났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중복되는 두 개의 파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 있는 html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점점점점 많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 그것이 바로 조건문이라고 하는 제어문입니다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을 하면 이 index.py라고 하는 단 하나의 파일이 동작할 때 만약에 id 값이 있다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이건 실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id 값이 없다면 이 두 줄이 아니라 그냥 페이지 id는 welcome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가 실행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파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복을 제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효과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할만하겠죠? 할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 개의 파일을 쓰시고 할만할 것 같으면 조건문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조건문의 형식을 하나씩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었던 이 파일은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할게요